이렇게 잘 커줘서 참 고맙구나 은채씨 네 우리가 2024 패션 트렌드 기익시키 룩으로 맞춰 입었으니까 한번 트렌디하게 시작해 보시죠 뭐 어떻게 10대 MZ 은채 생장이 가요계 트렌드 좀 알려드려요? 네 알려주시죠 데뷔하자마자 주목받고 있는 파워룩이 아일릿을 모르면 트렌디하다고 할 수 없겠죠? 그럼 당장 만나봐야겠네요 아일릿 여러분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일릿입니다 아일릿 여러분 데뷔 축하드리고요 예금주분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밸런스 머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릿의 만네 이로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릿의 긍정왕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릿의 동그라미 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릿의 분위기 메이커 유나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직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뮤직뱅크 첫 방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뮤직뱅크에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저희 모두 설레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은채 은행장님과 채민 은행장님의 케미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명 아일릿은 어떤 의미인지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아일릿은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의지를 뜻하는 아이웨과 특별한 뭔가를 의미하는 대명사 잇을 결합한 단어로 두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동사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 될지 기대가 되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공개와 동시에 반응이 뜨거운 아일릿의 데뷔곡이죠 마그네틱은 어떤 곡인가요? 네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직진하는 마음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마그네틱 댄스라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은채 선배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? 이래가 됩니다 뮤직 큐 네 케미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 팬분들과 낯을 가리시는 것 같던데요 은채 선배님이 팬분들과 빨리 친해지는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친해지는데 애교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하트를 보내드리면서 팬분들께 잘 부탁드려요 하고 애교 부려보는 거 어떤가요? 시범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네? 시범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네 네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이 하는 거 잘 보셨죠? 한번 해볼까요? 네 자 둘 셋 잘 부탁드려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신비로운 아일리스의 데뷔 무대는 언제 최최책 해볼까요? 슈퍼이클님 아일리스의 무대는 곧 최최책 할 수 있고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요 뚜껑자 저희는glomang Ellie의 뮤직비디오 엄청난 춤을 시작해보겠습니다